안녕하세요. 저는 피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빈티지 부켓 컬렉션을 이용한 빈티지 부켓 네일이고요.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 빈티지 부켓 아트가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6가지 컬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거 메인 아트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 빈티지 부켓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6가지 컬러들을 다 활용을 할 거고요. 여기에서 VT05번 앤틱 바닐라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빈티지 부켓 컬렉션도 저번에 봄에 나왔던 시폼 팔레트 시럽 제형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콘 얇게 깔아주고 경화하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여기에다가 나머지 5가지 컬러들을 덜어놓을게요. 자 브러쉬는 미니오벌 미니오벌 브러쉬 사용을 할 거고요. 자 여기에서 앤틱 바닐라를 한 번 더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죠. 뭐 투게더 엑셀런트 완전 그런 색깔이에요.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뜨문뜨문 올려주시고요. 중간에 이렇게 브러쉬를 닦아가면서 할 거예요.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일자로 다 내린다든지 뭔가 다 가로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. 그냥 사선으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예전에 요 비슷한 아트를 하긴 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뜨문뜨문 이 다섯 가지 컬러들을 다 얹어놓는 거예요. 이렇게 닫고 이 다섯 가지 컬러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퍼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화이트 꽃잎을 그릴 거예요. 스탠다드 화이트로 장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너무 진하게 올리지 않고 브러쉬를 좀 꾹 눌러가지고 최대한 밑에 컬러들이 비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. 어 나는 좀 구도를 못 잡겠어 하면은 이 레드 컬러 있죠? 로지 딥 부케 컬러에다가 거의 꽃송이를 그려준다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미니오볼 브러쉬에 이 모양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먼저 꾹 눌렀다가 그래서 먼저 꾹 눌렀다가 떼주면서 살짝 들어서 꼬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꽃잎을 그릴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두 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화이트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콧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. 맞아요. 이거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꽃잎이 이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꼬리 있는 쪽에 다시 머리를 두고 안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자 이쪽 맞은 편에도 이런 식으로 마주보게 마주보게 해주시고 내가 손을 돌리기 편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리를 빼주세요. 다시 꼬리에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됐고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에는 그냥 작은 꽃잎을 이렇게 돌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경화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슬림 빌더제 이제 오버레이도 가능하시고 아트 중간중간에 레이어링 하실 때 쓰시기가 굉장히 좋아요. 점도 자체가 좀 묽어가지고 가볍게 올려주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위에다가 컬러를 올려줄건데 좀 굉장히 눌러서 바를거라서 밑에 있는 꽃잎이 망가지지 않도록 슬림 빌더를 한번 올려주세요. 미경화할게요. 미경화할게요. 자 미경화 이때 꼭 닦아주세요. 미경화를 닦아주고 나서 컬러를 아주 얇게 올려줄거기 때문에 때 미경화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 깔았던 컬러들을 순서대로 올려줄거에요. 근데 이 밑에 있는 화이트 꽃잎이 너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살짝 요정도 한듯 만듯 지금 밑에 여기 레드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레드를 칠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굉장히 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. 한듯 만듯 한듯 만듯 이때 양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안예뻐요. 이렇게 해야 여리여리한 느낌의 아트가 되거든요. 욕심 버리시고 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줬어요. 보이시나요? 살짝 위에다 얹어준 느낌 하고 경화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나는 좀 아쉽다 하면은 그 위에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돼요. 그냥 아쉬운 부분에만 다시 더 칠을 해주시면 되고요.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 번 경화 자 여기에서 이제 필름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골드 필름을 찍을 거고요. 이 때 너무 많이 찍히지 않도록 살짝 살짝 살짝씩만 톡톡톡 얹어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어딕션 탑을 발라서 마무리하시면 끝이에요. 굉장히 쉽죠? 이게 꽃잎만 연습하면 되거든요. 나머지 바탕 까는 거는 너무너무 쉬우니까 꽃잎만 조금 연습하시면 될 거 같아요.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이 첫 번째 하트는 끝이 났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하트 이거는 지금 얘랑 느낌이 좀 달라요. 물론 체인을 둘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색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. 얘가 조금 더 앤틱한 느낌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이거 뭐가 더 추가가 됐는지 자 순서는 똑같습니다. 자 슬림빌더 젤의 미경화를 닦아주시고요. 자 여기서부터 비밀이 나옵니다. 여기서 처음에 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바로 이 무드 시나몬 컬러를 추가해 줄 거예요. 여기서 지금 이 주황색이 추가가 되니까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전체적인 느낌이 바뀌거든요. 자 이때는 지금 이 바탕에 보시면 살짝 비쳐 올라오잖아요. 여기 빨강이 있으니까 여기다 빨강 칠해 주시고 여기 밑에 보라가 있으니까 보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이때 양 너무 많이 올리시면 꽃잎을 다 가리니까 소량만 소량만 그냥 살점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는 동일해요. 첫 번째 했던 거랑 무드 시나몬 아직 안 올렸어요.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. 여기 위에다가 이제 무드 시나몬을 소량 이렇게 소량 올려주시면 이거 조금 올렸다고 전체적인 느낌이 좀 따뜻해져요. 이렇게 그리고 뭐 옆에 다른 컬러를 또 해주고 싶다 하시면 또 올려주셔도 돼요. 아까도 두 꽃 했었죠? 이때 얇게 완전 긁어가지고 발라주셔야 돼요. 그래야 여기 밑에 있는 꽃잎이 보이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경화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다시 필름 얘는 골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골드를 사용했어요. 필름도 골드 쓰고 체인도 골드 쓰고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해주시고 어딕션 베이스 체인이나 팁이나 이런 파츠나 부착할 때는 어딕션 베이스 어딕션 베이스 사용하시면 돼요. 저는 부착시킬 때 전체적으로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체인을 붙일 위치에만 이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도구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숙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안 흐르죠 하나도 경화 안 했어요. 이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무리는 어디션 탑 체인 같은 경우에는 안쪽 안쪽에다가 탑을 채우고 이런식으로 브러쉬를 슬슬슬 밀어가지고 여기에 안에까지 다 채워줄 수 있게 이렇게 돼야 좀 체인 유지력이 나오거든요. 브러쉬를 안쪽까지 싹싹싹 밀어가지고 근데 이걸 또 다 덮잖아요. 다 덮으면 못생겨져요. 뚱뚱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쉐입은 이쁘게 하되 체인 안에까지 꼼꼼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여기 끝부분은 라인 브러쉬 사용해서 여기 다 채워주시면 돼요. 꼼꼼하게 저는 팁이니까 그냥 내장솔대로 채워주겠습니다. 짠! 이렇게 경화가 됐습니다.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아트예요. 이렇게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. 이렇게 원칼라로 하는 거 원칼라로 하는 거 원칼라로 하는 거 이 로즈티프케가 정말 정말 섹시 그 자체 고급스러운 버건디 시럽 고급스러운 화이트 원코트하고 여기에서 스탠다드 화이트로 꽃잎을 그려줍니다. 똑같아요. 아까 했던 거랑 아까 했던 꽃잎을 똑같이 그릴 건데 이번에는 조금 간격을 띄워줄게요 원컬러라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꽃잎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주세요 자, 전체적으로 꽉 채우지 않습니다 여기 좀 비워놓고 할게요 경화 자, 이렇게 하고 얘를 다시 덮어줍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얘가 실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피오테 실험 모든 아이들을 다 이 아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피오테 컬러들을 활용해서 밑에 너무 두껍게 올리시면 밑에 있는 꽃잎이 가려지니까 좀 긁어바르듯이 이렇게 해서 살짝 비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경화할게요 자, 여기에서 이제 꽃잎을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꽃잎은 한쪽 방향으로만 미뉴어벌 브러쉬에 딱 그 브러쉬 모양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비어있는 곳에도 밑에 있는 꽃잎이 딱 비쳐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슬림 빌더 슬림 빌더 슬림 빌더 얇게 깔아주시고 경화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미경화 제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깔았던 컬러와 그리고 플러스로 토프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이렇게 먼저 로즈 딥 부켓 컬러를 토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프 컬러를 이렇게 저는 사선으로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살짝살짝 보이죠? 이런 느낌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원코트콧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아이는 원콧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박 살짝만 찍어주시고 어딕션 탑젤로 마무리 다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